안녕하세요 다모아우토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트레일러는 2005년식의 포장장비용 로우배드 트레일러입니다 그리고 저상 트레일러이기 때문에 화물의 높이가 높은 화물을 운송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폭의 길이는 2.75미터이고 뒤에 바퀴가 3개인 것을 보면 3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강을 하고 도색을 해서인지 새로 만든 것처럼 깔끔한 모습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모아우토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매물이 업데이트됩니다 네이버에 다모아우토 검색해보세요